안녕하세요 나인캠핑카 노과장입니다 제가 오늘 보여드릴 영상은 마스터 벤 라즈 차량과 마스터 15인승 차량이에요 이 두 대가 똑같은 마스터긴 하지만 길이가 다르거든요 제가 어떻게 다른지 설명드릴게요 지금 두 대 다 어닝이 들어가 있어요 실버는 15인승 차량은 3.7m 어닝이 들어가 있고요 마스터 벤 같은 경우는 3.4m 어닝이 들어가 있어요 저희가 팝업을 할 때랑 팝업을 안 할 때랑 어닝 사이즈가 약간 틀린데 지금 벤 블랙 같은 경우는 팝업이 없기 때문에 3.4m 어닝이 들어가 있고요 여기 보시면 지금 문이 열려 있는 상태에서 외부 충전선은 이쪽에 있어요 벤 차량은 길이가 좀 짧기 때문에 충전선 하나밖에 들어가 있지 않았는데 지금 저기 15인승 차량 보시면 충전선도 있고 물주입구도 있고 이게 다 외부에 설치를 할 수가 있어요 여기 폭, 폭 길이 같은 경우는 2m 20 정도 되고요 이 길이 같은 경우가 벤이 5,550m 지금 15인승 같은 경우는 6,6m 20 그 정도 되기 때문에 65cm 정도 차이가 나거든요 이 65cm 진짜 별거 아닌 사이즈인 것 같은데 내부 구조가 굉장히 많이 다르게 느끼실 거예요 제가 외부 맞아 설명드리고 내부 보여드릴게요 지금 두 대 다 발판을 설치했는데 벤 같은 경우는 저희가 수동 발판을 설치했어요 이렇게 당겼다가 이렇게 넣으면 돼요 마스터 15인승은 전동 발판이에요 문을 닫으면 들어가고 열면 나오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선택하실 수 있고요 발판이 어떤 게 더 튼튼한지 저희 촬영해주시는 박 대리님이 물어봤는데 제가 몸으로 체험을 어떻게 여러분 보세요 저거 그냥 살살만 탁 이렇게 이거는 지금 전동 발판 제가 밟았고 이제 수동 발판은요 어떻게 느낌이 달라요? 좀 덜 흔들리는 것 같아요 이거 밟았을 때도 좀 더 단단한 느낌은 들어요 이 발판이 더 마스터 벤은 저희가 회전식 테이블 넣잖아요 보시면 운전석 조수석은 회전 의자 적용했기 때문에 이렇게 돌아가고요 회전식 테이블 지금 달아 놨는데 지금 보시면 어차피 여기 가구 레이아웃도 똑같은데 지금 여기 밑에가 공간이 틀려요 지금 15인승이랑 여기랑 사이즈가 어떻게 다르냐면 지금 여기 운전석 뒤에 여기부터 똑같이 잴 거예요 86cm 정도 나와요 이 공간이 2열 의자 있는 공간이에요 2열 의자 공간이 여기는 86cm 정도 되고 밴 같은 경우는 앞뒤로 왔다 갔다 할 수가 있는데 이렇게 당겼다 이렇게 왔다 근데 등받이를 뒤로 재끼려면 앞으로 의자를 당긴 다음에 이렇게 제껴야 되고요 테이블을 돌려 앉아서 식사를 한다 그러면 이렇게 앞을 당겨 놓은 상태에서는 다리가 닿을 수도 있어요 남자분들 같은 경우는 그렇기 때문에 의자를 앞으로 당기지 말고 뒤로 최대한 밀어서 식사를 하셔야 되는데 어차피 운전을 하실 게 아니기 때문에 의자 약간 높아도 약간 이게 등 허리가 불편하긴 한데 이게 너무 뒤로 가면 불편하면 약간만 하고서도 의자를 좀 당겨서 식사하거나 얘기하시거나 하실 수 있을 만큼은 자석이 되세요 이렇게 사용하실 수 있고 만약에 완전 뒤로 넘겼을 땐 이렇게 되고 제가 완전히 넘겨서 설명을 할게요 테이블 같은 경우는 회전식 테이블이라서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왔다가 다 자유자재로 가능하고 2인승 문의하시는 분들 계세요 2인승 같은 경우는 2열 의자가 없고 운전석, 조수석은 있잖아요 이 공간에 저희가 이렇게 테이블 브라켓을 달아서 회전이 되는 거기 때문에 2열 의자를 얘도 이렇게 돌아가고 얘도 이렇게 마주보게 앉은 다음에 이 테이블로도 충분히 식사를 하실 수가 있어요 그렇게도 쓰실 수 있고 주방 요리할 때는 이렇게도 쓰실 수 있고요 지금 2열 의자 밑에 비밀 공간이 숨어있는데 수납장이에요 여기 신발장 같은 거 놔도 되는데 지금 발 제 발은 240이에요 슬리퍼 240 신어요 신발 여러 개 넣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높이도 어느 정도 돼서 14cm가 좀 안 돼요 그리고 이 안에도 약간 더 넓거든요 보이는 구멍보다도 이렇게 해서 뭐 귀중품들 이런 거 여기다 놔도 카펫 같은 거 깔아 놓으면 여기 수납장 있는 걸 모를 테니깐 그렇게 사용할 수 있을 것 같고 바로 뒤에 의자 있는 데도 있는데 이 공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저번에 늑현이 공장 찍을 때 이거 쇠 만드는 거 보여 드렸잖아요 이 안에 이렇게 쇠가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수납을 용도로 쓰실 순 없어요 대신에 뭐 자질구려한 것들 자주 안 쓰는데 차량에는 꼭 넣어 둬야 될 것들 넣어 놓으시기는 괜찮으실 것 같아요 지금 원래 이 차는 벤 차량이기 때문에 창문이 없잖아요 그래서 여기 카라반 창문 설치를 했어요 그리고 그 밑에는 책 같은 거 꽂을 수 있는 얇은 수납장 같이 만들어 놨고 여기도 터치등 달아 놔서 뭐 조명 책을 읽거나 이러실 수도 있고 각도 조절 다 가능한 거예요 그리고 콘센트는 이쪽에 있고 제 머리 위쪽으로 전자레인지 그리고 수납 가능한 수납장도 만들어 놨어요 그리고 맥스펜은 머리 위쪽으로 있고 그 아래 카오디오 그 스카일레브 셋탑을 이 차주님께서 안 하셨는데 셋탑을 하게 되면 이 공간에 셋탑이 들어갈 거예요 그리고 이 공간에는 양념장이라든지 뭐 이런 수납장처럼 사용할 수 있는 공간 이쪽에도 있고요 지금 15인승 보여드릴 건데 여기 레이아웃은 동일하기 때문에 양념장 망이라든가 수납장 이런 건 다 동일하고요 이 차량은 에어매트 여기에 의자를 돌리고 테이블 내린 다음에 에어매트를 까실 차량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에어매트를 깔려면 좀 좁잖아요 그래서 고정할 수 있게 접이식 선반 하나 더 달아 드렸어요 에어매트를 깔기 전에 이걸 펴서 하면 조금 더 안전하게 취침을 할 수가 있고요 여기 보시면 아까 제가 운전석 뒤쪽에서 사이즈 재드렸잖아요 129.4 거의 그러면은 130 정도 된다고 보셔야죠 아까에 비해서 굉장히 넓죠 그리고 여기 먼저 보여드릴게요 여기도 여기 수납할 수 있는 수납장이 있어요 여기 공간도 48.5 26.8 이 정도 공간 되는 게 두 개 들어가 있어서 더 넓게 쓰실 수 있고 카페트 깔아 놓으면 여기도 금고처럼 쓰실 수 있을 거예요 이 차량은 팔걸이도 이렇게 이렇게 벗다 벗다 쓸 수 있고요 등 바지는 누르고 누르고 앞으로 이 차 자체가 등 바지가 안에 나도 그렇게 불편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등 바지를 해놓으면 조금 더 편하게 앉을 수 있고 지금 이 차는 이렇게 카시트 때문에 이렇게 3점씩 안전 벨트 물어보시는 분들 많은데 마스터 15인승은 바로 가능해요 여기 창문에 차 자체에 창이 있어서 별도의 카라반 창문을 설치하지 않았어요 대신에 저희가 이렇게 플리티드 카드는 설치를 했고 똑같이 여기 전등 달아드렸고 콘센트 달아드렸고 그 위쪽으로는 카우디오 이건 노래방이고요 그 위에 스카일라프 셋탑이에요 그 옆쪽에는 사운드바 있고 그 아래는 테레비가 있어요 테레비는 벤이랑 15인승 동일하게 이곳에 테레비 달아놓을 거고요 수납장은 이제 위쪽으로 문은 투도어 대신에 통으로 이렇게 해서 좀 길다란 짐들도 충분히 수납할 수가 있어요 지금 이 노래방 책자가 굉장히 커요 근데 이 책자가 들어갈 만큼 길이가 충분히 가능해요 저희가 솔라티 차 같은 경우는 침상에서도 환풍구 다 있었잖아요 근데 지금 마스터는 뒤에 별도의 환풍구가 없어요 지금 사운드바 위에 있는 이거 있잖아요 이게 에어컨 환풍구예요 근데 이 차는 15인승인데도 환풍구가 여기밖에 없대요 이 차 자체가 원래 그랬대요 그래서 에어컨 같은 경우는 이곳에서 나오기 때문에 뒤에까지 시원한 바람은 다 갈 거예요 지금 주방에는 도메티 수전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이 차량 여기는 인덕션이 없는데 만약에 인덕션을 원하시면 이 공간에 저희가 이렇게 인덕션 타공에서 설치를 해드려요 그러면 여기서 전기 콘센트 밑에 꼽아가지고 사용을 하실 수가 있는 거고 벤이다 보니까 조리 공간이 그렇게 넉넉하지가 않아요 그래도 이 접이식 선반이 있으니까 뭐 여기서 이동시 번호를 넣고 쓰셔도 되고 그게 불편하시면 뭐 인덕션을 하셔도 되고 그거는 원하시는 거를 저희가 넣어드려요 이건 간단하게 이렇게 눌러서 접을 수 있고요 근데 지금 벤 차량 같은 경우는 냉장고가 지금 80리터 냉장고 밖에 들어가지 않거든요 그래서 냉장고는 작은 냉장고지만 그래도 냉동실도 되고 냉장실도 돼서 사용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뭐 물 얼리거나 이런 것도 다 가능해요 제가 박람회 때 써보니까 잘 되더라고요 지금 주방이에요 마스터 15인승은 길이가 더 길었잖아 약간 65cm 그래서 지금 주방에 도매틱 수전 똑같이 들어가 있지만 그 옆에 인덕션도 넣을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공간이 이렇게 나오고 그 옆에도 똑같이 접이식 선반 달아 놨기 때문에 여기서 끓이고 여기서 썰고 이렇게 다 분리돼서 주방을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지금 배는 없었잖아요 냉장고만 딸랑 있었는데 지금 냉장고 105리터 들어갔어요 투두어 짜리 105리터 들어갔는데 그 옆에도 수납할 수 있는 수납장이 또 있어요 이것도 수납장도 3개가 있기 때문에 넉넉하게 수납할 수가 있어요 전자레인지가 뱀 같은 경우는 이어루자가 머리 위에 있었는데 지금 중간 인덕션 바로 위쪽에 전자레인지 들어가 있고 대신에 컨트롤 패널도 이쪽에 이쪽에 들어가 있고요 지금 뱀 같은 경우는 컨트롤 패널이 이쪽에 들어가 있었어요 약간 위치가 조금씩 틀려요 화장실 공간은 이 차량도 뱀 차량도 고정실병기 이동실병기 두 개 다 선택하실 수가 있어요 이렇게 변환하신 다음에 샤워하실 때는 커텐을 쳐서 치치시면 되시고 이동실병기나 고정실병기 둘 다 여기다 설치할 수 있고요 지금 사이즈 같은 경우는 74cm 정도 돼요 여기도 74cm 정도 돼요 거의 정사각형 모양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화장실인데요 이 차량은 고정실병기를 설치했고요 똑같이 제가 밑에 사이즈 재볼게요 아까 74cm였거든요 얘는 73cm 실리콘까지 하면 74cm 화장실은 저 차량이 약간 더 큰 것 같아요 밑에 바닥은 그리고 똑같이 수전이라든가 이런 거 다 동일하고 이렇게 고정식 변기를 설치할 수도 있지만 고정식 변기를 설치하면 씻힐 때 약간 불편할 수 있어요 샤워할 때 좀 다리가 서 있기가 약간 불편하죠 근데 샤워커튼 치고 아이들이 어릴 경우에는 세워서 없으면 세워서 씻기면 되지만 안 쳐서 씻길 수도 있기는 해요 이거는 차주님들 가족 구성원에 맞게 선택하시면 되실 거예요 침상은 저희가 벤치형으로 들어가 있는 차량이에요 지금 여기 이렇게 뺀 다음에 원래 이 밑에도 갈비살 들어가야 되는데 제가 이건 빼놨어요 여기 침상에 올라가서 침상 사이즈 먼저 재 볼게요 이 끝에서 186.66 186 넘게 나와요 187까지는 안 되고 186.6 정도 나오는 거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는 지금 이쪽은 138cm 정도 나오고요 이쪽이 사실 살짝 더 길어요 저희는 주방 때문에 약간 들어갔거든요 이쪽은 142cm 142cm 정도 돼요 그리고 여기를 이렇게 들면 이 갈비살은 이 홈마다 다 끼실 필요는 없어요 이렇게 뭐 하나 걸러서 두개 걸러서 껴도 충분히 무게를 견디거든요 이걸 다 뺐다 그러면 이걸 다 뺐다 그러면 이 통로형 벤치형의 장점은 이렇게 앉을 수 있다는 거 저희가 여기 브라켓 보이시죠 이 브라켓이 저 앞에 있던 회전시 테이블을 가져와서 끼면은 여기서도 식사를 하거나 뭐 이렇게 사용하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문 열어놓으면 이 침상 바닥이 낮기 때문에 왔다 갔다 하기도 뒤쪽으로 왔다 갔다 하기도 편하기 때문에 이런 스타일을 원하시면 이런 스타일로 하시면 되시고 아니면 고정형 침상 저희가 이게 등받이로 했던 스타일 있잖아요 그 스타일 원하시면 그 스타일로도 제작이 가능하세요 그럼 제가 이제는 트렁크 보여드릴게요 트렁크 공간의 벤치형 같은 경우는 여기가 청수에요 청수기 때문에 이 공간 같은 경우만 트렁크로 가능해요 등받이로 트렁크 공간을 넓은 걸 원하신다고 하시면 이런 벤치형 보다 등받이형 평상형을 하시는게 짐을 좀 더 많이 수납할 수 있으세요 이 공간도 사실 보시면 그렇게 적은 공간 아닌데 제가 아까 여기 들어가 보려고 했거든요 한번 들어가 볼까요 들어갈 수 있어 짐 꽤 많이 들어가요 여기도 잘 테트리스처럼 잘 하시면 짐 많이 넣을 수 있으실 거에요 여기가 벤차량은 창문이 없기 때문에 지금 이쪽에도 카라반 창문을 넣어드렸어요 혹시라도 카라반 창문 반대쪽엔 없지만 이쪽도 원하시면 넣으실 수 있고 총 그래서 이 차량의 카라반 창문은 뒷문 옆문 침상 이여의자 옆 이렇게 해서 총 4개가 들어가 있어요 지금 15인승 같은 경우는 위에 똑같이 벤이랑 이 차량 같은 경우도 다 솔라가 300이 들어갔는데 지금 이 차량은 DC형 도매틱 천장형 에어컨이 들어갔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이파람 에어컨 같은 경우는 지금 이쪽에 저희가 놔서 공간을 차지했지만 지금 팝업이 없는 차량들도 이렇게 천장형 에어컨을 설치할 수가 있어요 이것도 차주님께서 선택하실 수가 있고요 지금 침상 사이즈 같은 경우는 이 차량이 더 길긴 하지만 160cm 이 폭이 아까 배는 186cm 이었잖아요 더 넓은 이유는 이 공간 때문에 그래요 배는 이런 공간이 없이 그냥 바로 이렇게 떨어지는데 이런 15인승 마스터 15인승 솔라티 같은 차량은 창문 밑에 이런 공간들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조금 침상으로 쓰시기에 여기 길이가 조금 모자란 경향이 있어요 지금 이 길이 같은 경우는 앞으로 좀 더 길이를 늘릴 수 있기 때문에 키가 180cm 넘으신 분들은 이렇게 주무실 수 있게 이 공간을 좀 늘리고 주방이라든가 주방을 좀 줄이고 앞에 이여의자 쪽을 좀 땡긴다면 충분히 넓게 쓰실 수가 있으세요 이 차는 인산처리 400A 짜리가 두 개 들어갔고요 지금 마스터 15인승은 인산처리 4kW가 들어갔어요 주행중 충전기는 60A H 충전기는 100A 들어갔는데 지금 밴 같은 경우 저 차는 인산처리 540짜리가 하나가 들어갔고 인버터 3kW 그리고 주행중 충전기라든가 H 충전기는 똑같이 들어갔어요 차이점이 있다면 이 차는 인버터 키로수 이 차는 4kW 밴은 3kW 대신에 인산처리 용량은 이 차 같은 경우에 540짜리 두 개까지도 넣을 수 있어요 지금 밴 같은 경우는 400짜리 하나나 300짜리 두 개 아니면 540짜리 하나 이렇게 넣을 수가 있고 마스터 15인승은 저희가 청수 용량이 200이 기본이고요 밴 같은 경우는 청수가 150 가능해요 차 크기에 따라서 넣을 수 있는 게 약간씩 틀리긴 한데 거의 저희가 넣을 수 있는 최대치까지 다 넣을 수 있으니까 혹시 부족하다고 느끼시는 부분들은 상담하실 때 말씀하시면 저희가 가능 여부 말씀드리니깐 그렇게도 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15인승 차량에 자전거 캐리어 설치해놨는데 자전거 캐리어는 밴이든 15인승이든 솔라티든 상관없이 다 다를 수가 있어요 지금 트렁크 문 보시면 15인승 차량이잖아요 그래서 창문이 다 이렇게 유리가 되어 있어서 닫혀져 있는 상태에서도 외부를 보거나 그럴 때는 유리이기 때문에 다 보여요 대신 저희가 플리티드 커텐을 다 설치해놨고 지금 보시면 트렁크 밑에 보시면 가드 작업 되어 있어요 이 가드 작업도 밴도 할 수가 있어요 밴도 아까처럼 밴 지형 말고 등받이형 같은 경우는 트렁크가 이렇게 통으로 나오기 때문에 이 가드 작업 동일하게 할 수가 있고요 가드 작업을 해놓으면 문을 열어놨을 때 깔끔해 보이죠 그리고 트렁크 공간을 이렇게 해놓으면 넓어요 밴도 충분히 이렇게 넓게 만들어서 짐이 많으신 분들은 넓게 쓰실 수가 있어요 길이 같은 경우는 174cm 174cm 정도 되고요 여기는 54cm 정도 돼요 높이는 52cm 정도 돼요 그래서 골프 가방이라든가 이런 것도 넣을 수 있고 짐 넉넉하게 넣으실 수 있으실 거예요 들어가면 이런 느낌 나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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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놓을 수 있어요 그리고 여기 콘센트 작업도 콘센트 작업도 되어 있고 전등 작업도 저희가 해놨어요 같은 마스터 차량이지만 밴이랑 15인승 차량에 따라서 내부 구조가 레이아웃은 비슷하지만 공간감이 약간씩 다른 거 차이 느끼셨죠 65cm가 사실 그렇게 큰 차이는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차로 제작된 걸 보면 직접 몸으로 느꼈을 때는 좀 더 넓다 확실히 뭔가 좀 다르다 이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저희가 박람회 때도 이 두 차량을 가지고 가서 저희가 보여드렸었는데 실제로 저희가 공장 오셔도 차량이 이렇게 완성된 차량이 계속 있지가 않아요 저희가 계속 이렇게 출고를 계속하는 상황이라서 제작하고 있는 차량들로 확인을 하셔야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오시기 전에 먼저 전화 주시면 보실 수 있는 차량이 있는지 아니면 완성된 게 있는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렇게 되시면 오실 때 좀 더 수월하지 않으실까 싶어요 다음에는 저희가 솔라티 차량 많이 작업하고 있는데 솔라티 차량도 한 번 더 설명 드리도록 할게요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